안녕하세요. 커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CD 계좌 Certified Deposit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정기예금 계좌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사는 것이 아닌 벵가드 피델리티, 차이스 슈압 등의 브로커리 계좌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CD 계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뉴스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매일 경제에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은 대로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인데요. 2022년대로 6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많이 나오는 문구가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인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는 0%였고 이로 인해서 은행 이자율이나 모기지 이자율 등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는데요. 점차 이러한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포브스에서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페드 미국의 연준이 이자율을 올렸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저축 계좌는 어떠한 변경이 있을까에 관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개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모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자율이 올라가서 현재 모기지를 신청하거나 리파이낸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은행에 저축 계좌를 열었으면 이러한 이율 역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이자율을 올렸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조금 더 늦은 속도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계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는 것일 텐데요. 한국에서 처음 오시거나 했으면 조금 다른 시스템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열 때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체킹 어카운트 되겠습니다. 일반 계좌가 되겠는데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거나 거의 붙지 않지만 자유롭게 돈을 저축하고 꺼낼 수 있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체크카드와 연결이 되어서 돈을 쓸 때마다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체킹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빙스 어카운트 저축 계좌가 되겠는데요.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지만요. 은행에 따라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저축할 때는 별도로 제한이 없는데요. 돈을 인출할 때는 한 달에 20번만 꺼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바로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니마켓 계정이 되겠습니다. 머니마켓 계정은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를 같이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돈을 꺼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자가 붙게 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세이빙스와 머니마켓을 따로 나누기도 하고요. 별도로 머니마켓 계정 없이 세이빙스로만 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좌와 서비스를 보시고서요.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유를 주는 것이 바로 Certificate of Deposit Account 줄여서 CD 계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양도성 예금 계좌가 되겠는데요. 짧게는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많게는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돈을 그대로 묶어두고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받는 것이 CD 계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열려고 그러면 이러한 CD 계좌를 열어라고 권유를 받은 적도 있을 건데요. 대부분 큰 은행에서 CD 계좌를 굉장히 손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웰스파고 웹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도 CD 계좌 메뉴를 선택을 해서 본인께서 원하는 기간에 CD 계좌를 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 CD 계좌를 열 수도 있고요. 길게는 1년 넘게 돈을 그대로 묶어두고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이유를 받는 계좌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같은 큰 은행은 굉장히 늦게 이러한 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웰스파고에서 제공하는 1년짜리 CD 이자율이 되겠는데요. 돈을 5천 달러를 넣든 10만 달러 가까이 넣든 1년 이자율은 0.01%로 거의 없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달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요. 0.01%를 주면 1년 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 고작 10달러를 주는 것이니까요. 한 달에 1달러도 채 붙지 않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큰 은행일수록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천천히 바뀌니까요. 예전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았을 때 CD를 열었던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이자율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여는 CD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큰 은행이 아니고요. 온라인 은행이나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로컬 은행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마커스 뱅크가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마커스 뱅크에서 제공하는 CD 같은 경우는 현재 1년 만기의 이자율이 0.75%로 웰스파그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노페널티 CD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널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특정 기간을 선택하고 이 CD에 돈을 넣어놨는데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만기 이전에 돈을 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노페널티 CD 계좌를 통해서 돈을 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율은 낮은 대신에 만기 이전에 돈을 꺼낼 때 따로 추가로 돈을 안 내도 되겠는데요. 페널티가 있는 CD 같은 경우는 이자율은 높지만 만기 이전에 돈을 꺼내야 되면요. 추가로 페널티 금액을 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CD 계좌를 열기 전에 기간이랑 이율을 잘 체크하시고 어떤 계좌에 돈을 넣을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제공하는 CD 계좌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주제인 브로컬드 CD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컬드 서티피케이트 오브 디파지 브로컬드 CD는요. 은행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리지 계좌 즉 주식 계좌를 하는 여러분의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CD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브로컬드 CD 같은 경우는 벵가드, 피델리티, 찰스슈압 같은 이러한 투자 회사에서 은행의 CD를 대량으로 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게 쪼개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는데요. 기존 은행에서 제공하는 CD보다 더 좋은 이유를 제공하고요. 단순히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의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은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CD 계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주식, ETF,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이러한 CD 계좌 역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대부분 큰 증권회사, 자산관리회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벵가드 계좌를 가지고 계시거나 찰스슈압 이외에 다른 투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러한 CD 계좌에 관한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고정 수입을 주는 서비스에 가면 이러한 CD가 나오고요. 어떠한 CD를 제공하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좀 더 보시면 이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3월 23일 시점에서 1년 만기짜리가 1.15%를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은행인 벤커브 아메리카 웰스퍼그 같은 데 비해서 몇십배나 높은 이율이 되겠고요.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봐서도 조금 더 좋은 이율을 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이율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3년 만기짜리 경우에는 2.10%의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CD를 구매하는 것 역시 뮤추얼 펀드를 구매하거나 주식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CD 상품을 고르는 메뉴로 가시면 기간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9개월짜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현재 9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1%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율이 되겠는데요. 9개월 만기짜리를 보시면은 뱅크 오브 차이나가 있고요.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시노버스 뱅크, 골드맨삭스 뱅크, 아래는 캐나다 것인가요? 캐나다이구와 내셔널 뱅크 앤 트러스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쿠폰 즉 이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짜리도 있고 0.9%짜리도 있고 0.8%짜리도 있습니다.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이자를 언제 지급하느냐는 것인데요. 앳 머츄리티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었을 때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은 먼뜰리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세렐먼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날짜가 되겠고요. 머츄리티 데이트는 만기날이 되겠습니다. 세렐먼트 데이트에서 9개월을 더 하면은 머츄리티 데이트가 되니까요. 은행마다 시작하는 날짜랑 만기일이 다르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바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어떠한 계좌 밑으로 CD 계정이 들어가게 되는지 선택을 하시는데요. 일반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은퇴 계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계좌를 선택한 후에 고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 CD 계좌에 얼마만큼의 돈을 저축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요. 브로커리지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CD 하나를 사는데 1000달러 단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입력하실 때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10000달러 이런 식으로 1000달러의 배수로서 돈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오토롤 같은 경우에는 이 CD가 만료되고 나서 그 돈으로서 역시 동일한 성격의 CD를 다시 사서 재투자를 하겠냐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만기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투자되기를 원하시면 Yes를 누르시고요. 다시 자동으로 재투자가 안되도록 하시면 No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D 선택한 기간이 맞는지 이자율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요. 프리뷰를 누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은퇴 계좌나 투자 계좌 안에 CD 계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품을 살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고 브로컬드 CD가 기존 은행에서 제공하는 CD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이유로서 상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퍼센트입니다. 따라서 목돈을 많이 넣어서 돈을 계속 불리겠다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목표로 써야 되는 이러한 돈으로만 넣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금의 손해를 보면 안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에 묶여 있어도 되는 돈이 있겠는데요. 다음 집을 살 다운페이먼트로 모아놓은 돈은 절대 손해를 보면 안되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금 보장이 되고 안전한 것에 놓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 결혼자금, 자녀의 대학자금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돈들은 기간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은행보다는 그래도 높은 이유를 노리고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때는요. CD 계좌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벵가드 피델리티, 찰스쇼업에서 살 수가 있는 브로커드 CD 계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어느 뜻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상품 등을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잘 짜셔서 현명하게 돈을 운영하시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